신앙생활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렇죠? 성전이 내주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에클레시아 모임인데 사실 교회의 당, 애베의 당, 집당 그렇다면 우리가 또 자칫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건물인에게 우리 모임이 교회지 집이 교회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마음이 기도한 집이라 이 신약에서 말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했잖아요. 구약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베의 당, 물론 집당이고 콘크리트가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건 내 집이 다겠어요. 이 애베의 당은 주님이 내 집이라고 했고 주님이 거하는 거죠. 주님이 임자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다. 성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그랬고 또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큰 역사를 보면 새벽에 다 이루어졌어요. 홍해가 언제 갔을까? 새벽에 갈라졌지요. 열고순은 새벽에 무려졌고 새벽에 만나가 내렸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왜 새벽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이 항상 첫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내 몸이 뭐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거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진희 장군이 58년 동안 새벽 예배 놀라운 축복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내일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성례에 감동된 기도 그래서 성례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에서 강구하신다 그게 방으로 기도하면 깊이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큰 불을 받고 은혜 받고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런데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아이고 뭐 그냥 말만 해도 그냥 방언이 더 나오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나 안 이상해라. 안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절제가 안 된 거예요. 이 바람이 뭐 그분이 지적인 분인데 이게 성례에 사로잡힌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기도한가? 회개에 먼저 통회를 해요. 어떤 기도에 응답된가? 회개의 기도. 통회의 기도.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시로다 애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회한 자 겸손한 영을 소생기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성례에 사로잡히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되죠. 한나가 아들 사모의를 얻게 되는데 그냥 얻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환경을 역사합니다. 자,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분이나 장각시 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 못 낳고 장각시 꼴을 볼 때 그 비통한 마음 아십니까? 그런데 분이나가 격동했다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격동은 뭘까? 어쨌든 간에 막 속상하게 하고 배가 불러오니까 한나 앞에서 그냥 배를 내밀고 다니면서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나가 분이나하고 머리끼리 잡고 싸움을 쓰면 끝나요. 그런데 한나가 성경을 와서 기도를 해. 막 기도하면서 입술만 동안 기도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때 엘리지사야. 야, 너 포도주를 끓어라. 아, 그러니까 나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예호와 깨낸 심정을 통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의 사람을 보면 심정통한 기도하십니까? 심정을 통해서 애통하면서 의지하면서 울면서 그런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다면 정말 진짠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심정을 통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 마치 수증기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많이 올라간 만큼 구름이 생기고 그게 담비로 내리잖아요. 기도한 만큼 성령의 역사예요. 담비가 내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야 일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중도등이거든요.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쉽습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좀 편하게 하시지 그렇게 힘들게 꼭 기도를 해야만 됩니까? 그래야 된대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의 관세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공중관세가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와 이겼다. 잘 알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손을 받잡아줬는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전선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와가 최전선에서 칼 들고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그가 최전선 같죠? 그런데 사실은 더 최전선은 모세의 그 기도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치료는 모세가 후방이에요. 그런데 공중호세 마귀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싸움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천하장사도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고 마귀한테 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는 법칙인데 이걸 법칙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가장 훌륭한 부분과 이용돈 목사라고 꼽는데 그분은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을까? 나를 찾으러 하지 말라고. 산에 가서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의에 붙잡혀서 그래서 이용돈 목사님이 그 기도한 거 한번 잠깐 띄워주세요. 하루는 새벽 3시쯤 되어 자기의 괴례대로 성전을 나갔습니다. 이때 문득 깨달아진 바 기도하길 아버지여 나의 혼을 빼버리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미쳐버릴 혼을 넣어주소서 예수님께 미쳐야 하겠나이다 예수님께 미치기 전에 우리를 줄 원죄에 따를 수 없나이다 또한 마귀와사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지내고 계실 때 크고 까만 몸통에 수족에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읽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영적 싸움에 이 악한 마귀가 그분에게 있는 건 우리가 안 보일 뿐이에요 지금 그의 눈방울은 이 사발같이 큰 것이 둥글거리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것이 앙상이 드러나고 머리에 큰 뿔 둘이 있는데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생전 보지 못하던 무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용동 목사님을 구우며 기도를 방해하는데 우는 형상도 보이고 무섭고 흉실스럽게 우는 형상도 보이며 또 그 무서운 눈방울을 부릅뜨고 위협다고 그 무서운 손을 내밀어 용도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등 실로 가슴이 서들하고 소름이 끼치는 농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즉 이 목사님이 나타난 마귀였습니다. 이용동 목사님은 웃었기도 하고 보기도 끔찍하여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놈이 또 몸을 움직여 이용동 목사님은 눈앞에 와서 마주섰습니다. 그래서 이용동 목사님은 몸을 좌편으로 혹은 우편으로 돌려봤으나 그 괴물은 이 목사님을 보다 먼저 앞질러 와서 마주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동 목사님은 움직임 운비기술을 마귀에 기도를 방해하며 집어삼키듯 덤빕니다. 세상에 이런 험삼겁고 무서운 것을 처음 보는 이용동 목사님은 필사적으로 있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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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고함지르며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마귀에게 대들었습니다. 이때 자세히 보니 이런 마귀들이 성절에 가득이 차있고 또 밖에도 많이 있어 그 머리들을 창문으로 들이밀고 이용동 목사님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이용동 목사님은 주먹을 들어 마귀들을 내쫓느라고 덤벼들었습니다. 병력같이 호령을 하며 고함을 지르며 통탕거리며 이리치고 저리친다는 것이 덕을 부수며 유리창을 친다는 것이 담력과 유리창을 때릴 때 뿐이고 귀에 손에는 피가 오르고 손에 뼈가 어긋나고 부어오릅니다. 새벽 내내 인내임을 다해서 고함을 쳤으니 목은 쉬었고 밤새도록 홀로 혈전을 버렸으니 기진맥진하였습니다. 이때 다시 눈을 들어보니 아직도 한 마리 마귀가 새끼 방 안에 남아있어 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동 목사님은 또 옷을 입혀 사사라 물러가라 이 집 아버지 성전이 물러가라고 주먹을 들어 치료하니 마귀가 그때야 문을 열고 쫓겨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날색에 뛰어나가 마귀를 죽여가 있습니다. 달아나는 마귀를 쫓아가니 마귀가 어느 집 대문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집은 권사집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다. 쉬운 사람이었대요. 목사님은 달려들어가 권사님 마귀가 들어와서 일어나라고 잊혔습니다. 아직도 잠이 깨지 않고 있던 그 집사람들이 놀라 일어나 다 죽어가는 기운이 빠진 이용동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용동 목사님은 이것을 치는 듯하며 이놈아 사탄아 너 이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했지 못하리라 해치며 들어갑니다. 한참 후에 마귀가 집에서 뛰쳐나가니 도망가니 목사가 또 따라 나갑니다. 그냥 죽여가니 통천 시가지를 다 지나서야 멀리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동 목사님은 이렇게 마귀를 격퇴하고 할렐레 할렐레 부르며 그리로 돌아올 때는 벌써 날이 다 밝았습니다. 피문든 루복 피 흐르는 손 땀을 베고 헬스꺼인 얼굴을 이 목사님은 승인을 부르며 위험있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크리스마스 때쯤 됐는데 이때부터 그 다음 주 똑같은 설계를 했는데 울고 성도들이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부흥이 불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가는 데마다 병자가 나고 엄청나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여러분이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가 알겠죠? 자녀 문제 사화 문제 교회 부흥 문제 모든 문제는 마귀가 맞고 있어요. 이걸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시간씩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승리에서 여러분이 복된 이승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레 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몇 가지 압니다. 명령 기도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자 나사라 나와라 해야하라 멈춰라 이게 믿음의 기도 믿음이 말하고 하는 거죠. 또 합심 기도인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의 합심에서 무엇이 다 이르리라 합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을 배웠어요. 이 얘기하면 뭐 뭐 하는 거 별것 아니네 할 수 있고 알아들 기관 사람은 아 좋은 방법이고 예 지금 새벽에 나오는 사람도 얘기했는데 핸드폰 핸드폰 보통 핸드폰하고 다른 얘기 많이 할 거 없어요. 지금 전주에 정의원 목상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일곱 시간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저는 놀라운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환자 위해서 일곱 시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숨도 안 쉬고 완전히 쭉 뻗어있는데 일곱 시간 기도해서 산다란 보장이 있으면 하겠죠. 없어요. 살지 안 살지 모르는데 계속 한 시간도 못해 힘 팔려가지고 뭐 희망도 없는데 어떻게 계속 기도냐고 일곱 시간 하겠냐고 여러분요. 물론 성령이 하신 거지만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일곱 시간은 보통 시간 아니 지쳐볼 시간 일반 시간도 일곱 시간 못합니다. 근데 시체 놓고 일곱 시간 하고 앉았어요. 끈질긴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야 제가 그래서 이 양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흔퇴하셨기 때문에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사님 복사님 자 기도합시다. 매일 오후 5시 5시 딱 기다려요. 딱 핸드폰 1시간입니다. 그래놓고 제 기도 제목을 저희 우리 교회 교회계에요. 전부 내 기도 제목 그러면 같이 막 방안돼 핸드폰 폰만 누르면 소리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것 같아. 심참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 반 저녁 8시에서 세 팀을 만들었는데요. 1시간씩 하면 3시간 좀 더 하면 또 5시간 7시간 어떤 분은 1시간 하니까 2시간 하니까 내가도 아이 그만해야 된대 하고 막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야 기도가 불이 붙고요. 그분도 불이 붙고요. 막 뜨거워지고요. 박은고 장님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막 영성이 대단하고 안평 났고 근데 그분하고 꼭 통화를 해요. 그분은 오전팀이 그러면 또 계속 기도하고 이야 너무 좋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서울은 다 쉬고 기도해 같이 기도자고 불이익고 기도하고 세론들하고 그렇게 하고 이야 뭐 신발 안 나오면 너무 좋아요 합신 기도 이게 한국교는 이게 한국교에 한국교에 아주 폭발한 역사가 날 것 같아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불 붙은 거예요 하나는 좋고 둘은 많을 조치인데 합신 기도하는데 불이 붙지요 그리고 쉬울 수가 없어 막 계속 그 다음에 눈물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냈는데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냈는데 희승이하도 울고 기도 울고 기도하면 성령에서 울고 기도하면 이건 다 응답 금식기도 흉악을 풀어주고 소에서 급하면 금식기도 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자랑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를 하게 되는데 이 땅을 사고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그 3일 금식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보여줘요 집이 무너진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상량이 꺾어져요 근데 밑에서 바위가 딱 받쳐주면서 아 안 무너진다 그게 평안이 오니까 담대하고 신집회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병났고 이게 모든 게 기도예요 기도 간절히 자 그 다음에 감사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 나사로 할 때 보니까 아버지여 내 기도를 주시면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나오라 그랬더라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만 막으면 이 이스라엘 운명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단이 사자고래 넣기로 알고도 에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감사만 하세요 감사 감사 감사만 하면 막이 원망불평주인데 감사만 하면 이겨요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미함에 옥토가 움직이고 찬미에다 감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감사 지금 현재 상황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 하나님 더 큰 것 질라구나 기도 양이 필요구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을 짓는 기도 에르미아가 시대떼를 갇혔을 때에 그러면 감흥을 갇혔을 때에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 이를 성천여호와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한테 응답했다는 것이 응답의 결과보다도 너하고 만났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줬다는 거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줬대요 실 영적세계가 눈이 흘렸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래서 불을 짓고 간절히 불을 짓는 간절한 기도거든요 아압이 갈매사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세요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일곱 번 기도했다 이게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자 응답이 올 때까지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그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고 역사가 났잖아요 기도의 사람 이 썬다시의 일화인데 나는 이게 은혜가 돼서 그냥 강단에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뭐 기도에다가 40일 금식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천국과 지국을 보고 다니신 썬다시의 유명한 성자인데 한 번은 겨울에 히말리아에서 그 눈보라 속에서 며칠을 계속 기도해 눈 속에서 그런데 좀 추운데 따뜻하다 보니까 호랑이 두 마리가 와갖고요 와 따뜻하니 몸을 감싸주세요 감격도 없으시네 이런 얘기에 뭐 와 해야 되는데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얼마나 오호랑이 안 물어? 아니 뭘로 왔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아쉬웠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알고 이야 정말 멋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냐 안하였다 그래서 인생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모든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모든 것은 기도 싸움인데 또 한 번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원하게 하리라 자 그렇구나 우리가 문제 준 것은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환란 때 수렁에 빠야 된 나를 부르라 주님께 맡겨버린 거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교제가 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가 해줄 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언제 느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십자가 필요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기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걸 이룰 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전능하신 오원을 통치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 목숨을 바쳐도 되고 그분이 무궁한 사랑이 있고 전능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 그분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고 주님이 나 같은 걸 쓰신다는 걸 감사하고 그런데 그 전능한 그분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않고 잘되면 내가 잘되고 잘난 줄 알고 똑똑하고 교만할 것 같으니까 활란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너 건져줄게 모든 문제 해답은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뭐에 안 돼 안 될 것 뭐 있어요 다 돼요 다 되는데 문제를 믿음이 돼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조금 해 기도는 현찰과 똑같아요 현찰의 양만큼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기도 양이 필요해요 기도 양이 제 간증 또 나오는데 기도 양을 하나 저한테 이름 좀 오래전인데 그래도 여러분 내 좀 신비하지만 조금 믿음으로 받을 수 한 번에 이 머리카락이 휙 날아야 그런데 머리카락이 황금말로 바꿔져요 한 4, 50마리 황금말로 머리카락이 음이라고 보이잖아요 머리카락 수가 좀 많잖아요 나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그래요 똑같은 게 또 하세요 또 해 또 한 만큼 황금말 천사가 천군 천사가 4, 50마리 뭐 얼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이는 게 난 천군 천사로 봐요 그런데 하나의 음성이 이 머리카락 기도가 네 머리카락이다 그러더라고 기도가 네 머리카락이다 그러더라고 그게 휙 날아가는데 황금말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쨌든 많이 하셔야 돼요 볼일 것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일을 해 이렇게 신앙상 쉽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보이진 키를 들여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을 향하신 여우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우와 부르지라 부르지라 기도하시해 부르지라 부르지라 저는 가만히 신어서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저분이 주인 만났을까 억지로 부인 따라왔네 옆에 앉았네 다 보인다니까 뭘 알아 통성기도는 봐라 죄아 주여고 그 기도가 안 나와 입이 안 떨어져 희한해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 빨리 입이 끝났으면 뭔 오늘 잔소리가 긴가 모르겠네 지자랑 말하네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제발 주님 못 만나고 마당만 받고 주여 주여 다 천국에 가시잖아요 또 행하자가 들어가는데 또 행하자가 들어가는데 안민사님 주여 주였겠습니까 정국 못 간다 얼마나 무서운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주관합니다 머리 신앙이야 가슴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제발 나는 기도밖에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게 나는 중매정으로 만나게 만들어지면 나오면 되는 거지 주님 직접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계획에서 완전히 왕의 결제가 떨어진 상황에서 머리대개와 유다인과 에스더가 금식하고 부리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가와 놀랍게 멋있게 일한 에스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고 50이라는 장대를 세워놓고 머리대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하루 사이에 그런데 그날 밤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죽냐 사냐 결정이냐 그날 밤 아하소로왕이 잠이 안 온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 잠 안 오게 만들었어 그 잠 안 오면 술 한잔 먹고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딱 폈는데 보니까 역대 일기가 아하소로왕이 보니까 모르대개가 공이 나와요 자기를 모사라 하려고 이 네 시가 있었는데 모르대개가 고발해갖고 자기가 살았다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만 두꺼운 책에서 딱 피자마자 아예 모르대개가 딱 나오냐고 우연이에요 기도하니까 일한 거예요 근데 자 모르대개 상을 주었느냐 아니요 야 상 안 받은 게 다행이야 상 줬으면 그걸 끝나버려 여러분 상 안 받은 게 좋아 야 그때 살 거기서 상 받는 모르대개가 살겠는데 그래 상을 줘야 되겠다 이제 아침이 됐어요 하마이 이제 껑충거리고 모르대개 죽이로 지금 왕한테 말만 하면 끝나거든요 오자마자 왕이 하마이 모르대개가 이러지 그러면 뭐라고 하마이 뭐라고 해갖고 허탈은 아울지요 뭐하면 해불지요 근데 왕이 참 말을 안 해요 여봐라 왕을 영어라 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마이 나에 누가 있겠을까 껑충거리고 까불면서 왕이요 왕이요 말에다가 그 왕복을 입히고 금관도 씌워주고 그리고 말꼽히 딱 태우고 왕을 종교하겠느냐 이렇게 할지다 온 시내를 돌아다니시오 자기가 영광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할 거요 이야 왕이 뭐 있어요 너 그대로 니가 머리되게 왕 그 왕복을 입히고 금관이 씌우고 니가 말꼽히 잡고 돌아다녀 말꼽히 잡았다는 것은 아니다 너 밑에 들어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랬어요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그날 기도 안 했으면 아우 잠자면 끝나버려요 기도해야 이런다니까요 아니 기도하는 하나님 드시면 되겠지 안 돼 안 돼요 아버지가 속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나한테 줬는데 내가 이만한 복을 주라 해야 돼 그 정도밖에 안 했냐 너 좀 기도 좀 하라니까 왜 기울여갖고 조금 기도해갖고 많은 기도 머리카락 꼭 기억만 하세요 많은 기도 좀 하세요 많이 기도해야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한 것이 여기까지한 기도를 통해서 되이고 기도를 통해서 또 태양이 물러가게 되고 홍해 바다가 앞에 그 출렁거리고 있고 애국사가 죽여갑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네 그런데 모세가 하나 이렇게 불을 짓고 기도할 때 네 지팡이 내밀라 그런데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이게 밤새 동풍을 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얘기에는 홍해 바다가 조금 더 갈라지고 왔어요 앞에가 안 갈라졌어 오늘 우리도 지금 눈에 앞에는 안 보이거든요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지금 갈라지고 오고 있어요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야폭강 기도가 인생이 바꿔놓은 기도가 됐는데 분열체 하나님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마하남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서 파송됐는데 이 애서가 사배 군사를 데리고 칼 가지고 뛰어옵니다 20미터 원활 품고 있어요 이 사기꾼 약삭바란 놈 나 그때 배고플 때 기에 잡아갖고 팥죽 한 그릇 먹여놓고 장작궁 뺏어먹어서 너는 죽었어 팍 화가 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손에 있어요 원수같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 홀로 외롭게 씨름합니다 그래서 환도폐가 6월 될 정도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났대요 그런데 환도폐 이걸 시켜놓고요 그것이 천사고 예수님이라는데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아니 새벽에 환도폐 이걸 시켜놓고 이제 뚫뚫거리고 도망도 못 가게 됐는데 나로 가게 하라 그래 야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형이 사배 군사 오고 이제 도망 환도폐 이걸 시켜놓고 나로 가게 하라 예수님이 빼시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야 넌 나만 꽉 붙잡아라 나를 귀하게 하기라 해답은 나한테 있다 그 말이거든 나로 가게 하라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해줘버려 그냥 네 이름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겨를 이겼다 하나님이 져줬다 그 말이요 항복은 내가 항복은 깨지고 부서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시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를 격동시킨 것이 누구요 미움 주고 그냥 야곱을 죽여불고 싶은 그 살인의 마음을 격동한 것이 막인데 기도로 그걸 해결하니까 악한 형이 떨어져 나가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됐어요 형이 그냥 껴안고 웃으러 울잖아요 안쓰러워가지고 울면서 오늘 영적 싸움인데 아니 이영동 목사 지금 자세히 읽어드렸는데 책 그대로 내가 읽어드렸는데 그걸 보고도 느낌이 없으면 내 자식의 컴퓨터에 깽이 빠지고 남편이 바람나고 사업이 안되고 문제터성이 다 악한 형인건데 그걸 쫓아줘야 되는데 안 쫓아줘야 되는데 안 쫓아줘야 돼요 안 쫓아줘야 돼요 근데요 자 그걸 쫓아주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계, 힘줄, 기도, 강해, 성숙해서 내가 인격 변화되고 기도다 보니까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거루가 미뤄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꿔져요 여러분 지금 기도 이야기에 휴가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슬균 다 전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막 성가시게 나와 기도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라고 여러분 이 순종한 사람 영의 사람 된 사람은요 나팔을 부를 때 들림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올라가겠어요 누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휴고 싶고 걸어간 이 삼층제 올라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이고 문제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애통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야곱도 형이 주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에게 만들고 깨뜨리고 부서트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문제의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뜨겁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소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18장에 밤낮 부르는 택관에 원활을 풀어주게 아니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 보겠냐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교회가 영쪽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나 발부를 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기도의 승리가 돼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